얼레 얼레 난 딱해 블랙 앤 와이트 이 단조로운 시에 난 딱해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저 우주의 프로필 소개하는 시간이 왔네요 박수 주세요 마지막 마지막 제 이름은 우주예요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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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이름입니다 한글 이름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 이름은 한자 이름이에요 옥도르의 구슬주입니다 우주 그리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저의 특이한 경력 래프팅 혹시 래프팅이라고 아시나요? 그거죠 노젓는 거 어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저 어렸을 때 반장이라 그러나요? 그거 할 때 반장끼리 같이 이거 타러 가거든요 초등학교 시절 때 혹시 해양소년단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다 아시죠? 전 해양소년단이었는데 심지어 제가 가판사였어요 대장이었어요 대장 제가 해양소년단에는 대장이었습니다 우리 대장이라고 하니까 알아듣는다 제가 래프팅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도대회에 나가서 저의 주도 하에 1등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새로운 발견이다 그리고 저의 개인기 네 개인기 중에 혹시 캐리언니라고 많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네 유씨씨 스타이신데 어린이들의 대통령 맞아요 장난감을 리뷰하시는 언니예요 제가 최근 이것도 최근에 발굴한 개인기인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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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친구들 안녕!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예요! 오! 목청 고음을 담당하고 있는데 와 진짜 실은 저는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오! 지금도 마이크가 좀 무의미할 정도로 오! 마이크가 필요 없고 그렇다면 우주씨가 지금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한번 내봐줄 수 있나요? 그럼 제가 행사턴으로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오!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네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왔섬의 우주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왔섬 우주의 짧고 굵은 프로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